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리려고 하는가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죽이려고 하느냐 살리려고 하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네 원수를 사랑해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는요 보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으면 우리는 다 반대쪽으로 가요 멀리 떨어지잖아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원수가 없는 곳에서 우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없는 자리에서 원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흉계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인데 내가 그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그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자인가 이것이 내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가 거기에 대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마음 안타까워 하셨습니까? 김상철 감독님이라고 한국에서 기독교 영화를 가장 많이 만든 분인데 제가 친분이 있어서 어떻게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통화 한 김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목사님 제사옥한음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마지막 부분에 1분 정도 침묵을 하셨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좀 여쭤봤어요 감독님께서 여러 의미를 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미 중에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원래 영화에 음악이 없고 소리가 없으면 그것은 사고가 났다라고 처리하기 때문에 극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묵으로 자신은 표현하고 싶었는데 스태프들이 다 말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자들이 그런 영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이 영화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상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아니야 침묵 처리해야 돼 그러면서 그 영화에 1분 동안 아무런 음악과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드론이 문제가 되는 두 교회를 쫙 비춰줍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인간이 다 억울한 일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맞는 말을 세게 하면 아프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십자가가 칼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 엄청나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고 했죠 근데 그 십자군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서 너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당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얼음을 다 잘라서 침몰시켜서 익사시켜 죽였죠 근데 그게 다 어떤 이름으로 자행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으로 십자가가 칼이 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교회 정화 운동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싸놓은 똥 우리가 치워야 될 똥을 치우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다 치우는데 목소리를 내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젊은 30대의 목회자가 40대의 목회자가 할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을 왜 저들이 제가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어요 한국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우리는 다 숨어버렸어요 칼을 갖고서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먼저 칼에 배임을 당할까봐 숨어버렸고요 미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운전하고 마구마구 사람들을 칠 때 내가 혹시나 내 자녀가 다칠까봐 우리는 주저주저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 세대의 문제 때문에 이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의 스캔들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다음 세대 사육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육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왜 무너졌는가를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육자들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국교회 청년들을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한 사람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물어보니까 남자 중에 59.4%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44.4%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성관계를 몇 명과 했습니까? 라고 할 때 59.4%의 남자는 평균 6명과 성관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는 3.2명과 성관계를 하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우리 젊은이의 성윤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결혼학교를 한 거 했습니다 결혼학교를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성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교회는요 결혼학교 할 정도 되면 거의 70에서 90%가 다 성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목회자가 다 타락해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다 타락해 있는데 이미 부모 세대가 그런 모델들을 제시했는데 이들에게만 거룩을 이야기하고 이들에게만 정교를 이야기하고 이들에게만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응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물어볼 거예요 너네의 진정성 있는 크리시안이야 너희 덕에 진실이 있느냐 정직이 있느냐 성실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시안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 너 얼마나 많이 모았어 이걸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반대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많이 나눴어 너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많이 섬겼어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 너 얼마나 많이 고민했어 너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설교를 위해서 준비했어 얼마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어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설교 올라가기 전까지 설교문을 붙잡고 실험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설교자는 설교문을 잘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 설교 원고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아는 정도로 거기까지 주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언변이 좋고 데이터가 정확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기 init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그리고 저에게 delta Przybota